삶 사시오 삶을 사시오 삶을 사시오 공산요 공산요 삶 사시오 이 보셔 삶 사시오 이 삶 좀 사주시오 이게 생긴게 이게 삶이 도라지처럼 생겼는데 되게 좋소 이 폐신장아 나랑 구천년에 오겨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한 번을 알아보고 잘 먹고 잘 살았냐 가자 야 점파라지같은 야 여기가 어디라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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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냐 니들 니들 장동김문 하인들이냐? 그렇다면 어쩔 건데요 이 거지새끼야. 내 이름은 팔룡이오 용팔룡이오. 지금 약자를 지켜줄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? 영란 이제부터 조선이란 배를 거쳐. 그 안에 탄 백성들도 살려봅시다. 나의 용팔룡이는 도사님과 함께 하겠소. 이곳에 모인 백성들을 시작으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할 것이오. 잘했어. 형이 형이 우리 일자리 구했어. 야! 그만하자. 이러다가 또 저번처럼 청나라 노예산에 끌려가는 거 아니냐. 대원관한테 찍힌 우리 같은 놈들을 누가 써준다고. 아니 이번엔 진짜요. 서찬판 때 카인이 와서 잡니를 좀 하라고 했소. 응. 그래? 아휴. 야. 여기 왔냐? 아니 서찬판 때 그는 이 오밤중에 여기서 뭔 일을 한다는 거야. 이상하다. 분명 여기로 오라 그랬는데. 네가 아무래도 불길하다. 괜히 끌려가서 뒤질 꼴이야. 가자. 응? 가 가 가. 아니 형님. 아니 형님. 어디 갔어? 형님. 형님. 잠시만. 잠시만. 뭐야? 응? 누구야? 최만석이 아니야? 만석이 형님이라 불러 이놈아. 뭐해요 얼른 따라오지 않고. 아휴 와. 곰이 형이랑 귀신이 아니야? 나도 잘 모르겠소. 어휴. 어휴 오라니까. 예예예. 갑시다. 조심히요. 여기가 어딘데? 여긴 양인 신부님들이 숨어지렸던 곳이네. 베르드 신고까지 양인 신부 전부 다 잡혀갔잖소. 그랬지? 베르드 신고님이 가시기 전에 여기를 알려주셨네. 에휴 오라이 형님. 형님. 어? 형님. 형님. 그동안 고생이 많았네. 맞네? 우리 조사님 맞네? pragm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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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elebrates! 살아있어 조사! 참으로 복붙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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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